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렉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도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타임널이라는 오픈소스 도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분석을 하는 플러그인들을 몇 개를 합해서 보여주는 로그를 쌓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라틸리티를 자주 사용을 하죠. 거의 대부분 유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볼라틸리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휘발성 정보를 확인을 하는데 그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비휘발성 정보처럼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저장을 해서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은 다 어떻게 보면 휘발성 정보들을 또 얻는 그런 목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비휘발성 정보의 일부 정보들을 또 얻는 데 그런 목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침해사고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악성코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메모리가 개인 PC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가 좀 많이 높아졌죠. 8기가 이상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좀 분석이 좀 사용한다. 공부에 사용한다면 뭐 16기가 이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볼라틸리티나 그런 것들로 분석할 때도 조금 만약 속도면이나 아니면 그런 성능면 중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이제 메모리 분석을 할 때 이런 볼라틸리티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도구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라틸리티를 이용해서 플러그들이 플러그인을 몇 개를 그냥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플러그인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해서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에서 중요한 정보들 특히 이제 타임라인과 관련된 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뭔가 파일들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만 거의 좀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악성코드 분석할 때는 어떤 프로세스가 뭐가 숨겨져 있냐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 내에 어떤 API 함수들이나 그런 권한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주 보는 것이 이제 악성코드 분석 관점에서 우리가 메모리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이 PC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지 이 관점으로 좀 자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과 그 다음에 NFT 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레지스터 관련된 셀백 정보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합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맥타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CSV 파일로 이제 결과들을 도출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깃들, 깃허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3 버전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칼레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버전 3와 그 다음 2 버전과 이번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오토타미널이나 파이썬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다가 이 바로 안쪽에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치매가 발생하는 윈도우즈 취약점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윈도우즈 이렇게 하나 가상 메모리, 물리적인 메모리들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볼라틸리티를 이용하면 몇 개 옵션들, 프로파일들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프로파일을 확인하게 돼요. 마이너스 F 옵션을 제가 안 붙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F 옵션을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프로파일들을 이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파일에 따라서 이제 주소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이미지들을 뒤에 있는 어떤 플러그인들,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가져올 때 그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시작 주소를, 프로세스의 시작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볼라틸리티 자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분석 메모리 또 그 용량에 따라서요. 그래서 요거는 약 4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기다릴 정도의 시간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지를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려면은 이렇게 윈도우즈 7 환경의 서비스 팩 환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볼라틸리티를 이용하면은 요 프로파일을 가지고 프로파일 옵션이 있죠.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알아서 자기가 이제 옵션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음 여기 이 오토 타임라이너 요기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마이너스 P 옵션이라는 것을 줘서 이제 프로파일을 직접 설정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면은 아마 요거 단계가 이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을 또 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다 거의 다 타임라인과 관련된 것들 어떤 시간대 관련된 것들을 다 긁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에 바깥쪽으로 나가서 루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즈 관련된 요 타임라이너 요 로그들이 하나씩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임라이너 쪽에서도 이제 로그가 하나 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 끝날 때마다 이제 그 로그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끝날 때마다 요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메모리 타임라인이 이제 로그가 다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모리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정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 뭐 하나씩 하나씩 뭐 살펴보지는 않을 거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정보들이 남아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뭐 라는 옵션을 쓰지 않을 때는 모두 다 확인할 때는 이렇게 정보들이 쭉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EXE 파일에 예 정보들이 현재 이렇게 예 여기에 접근했던 것들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파일들이 뭐 생성된 거나 그런 것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접근을 하거나 실행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볼라티리티로 이용했을 때 그냥 프로세스 정보들만 보면은 이게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를 좀 모르거든요. 추측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을 정보들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타임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는 이제 제가 제가 어떤 치매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발생한 그런 취약점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요. 한번 그랩으로 제가 cmd.ex이라는 파일을 건드렸는지 왜그냐면 보통 그 악성코드가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 접근한 그런 것들이 cmd.ex 파일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cmd.ex 파일에 혹시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들이 프로세스 정보들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 것은 바로 프로세스 아이디하고 이제 pp 아이디 정보들이죠. 왜그냐면 이 pp parents 쪽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cmd.ex 파일이 어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련돼서 실행이 됐는지 확인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볼라티리티에서 ps 프로세스 트리 정보들을 보면 또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프로세스 정보들은 모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그냐면 어느 시점에 이게 종료가 되면 또 메모리 정보를 덤프를 뜬다고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http.ex 파일이란 것으로 통해 가지고 공격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택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기스택에서 원격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본 것이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또 이전에 한번 기스택 취약점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또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공격이 다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이미지를 떠서 여기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셀백에 관련된 것들 타임라인이 지금 정보들이 이제 수집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열어보시면은 아마 이제 사용자 쪽 이렇게 레지스트리 관련된 정보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이제 볼라틸리티의 모든 옵션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는 그 볼라틸리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볼라틸리티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사용해가지고 수집을 하려면은 또 이제 플러그인 명령어나 기타 옵션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타임라이너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셀백에 관련된 정보들 셀백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이런 옵션들을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우리가 그 MFT 파서 전부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프로파일도 이렇게 가져와서 자동으로 로그를 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침사하고 부착할 때 빠르게 정보들을 가져올 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